자 오늘은 클롭은 왜 스카이스포츠와 BT스포츠에게 화가 났는지 그리고 또 BT스포츠와 스카이스포츠는 왜 클롭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출발! 자 먼저 클롭의 화가 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롭은 아탈란타와의 경기를 11월 26일 새벽 5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를 28일 저녁 9시 반에 해야 되죠 두 경기 사이에는 64시간의 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이틀 반밖에 안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클롭은 현지 시간 기준 토요일 12시 30분에 중계권을 갖고 있는 BT스포츠 측에게 경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BT스포츠 측은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경기를 해줘 라고 이야기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롭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죠 왜? 클롭의 선수들은 지금 반다이크, 고메스, 아놀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살라의 레스터전에 부상을 당한 테이타까지 총 5명의 1군 선수들은 부상으로 알아 누운 상태예요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타이타인 일정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으로 더 알아넘는다? 그렇게 되면 클롭 같은 입장에서는 시즌을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그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쯤되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 레스터전에서 스케줄 빡빡하다 그러고 선수들 부상당할 것 같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레스터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에 교체 카드 두 장 써서 선수들 체력 안배를 하지 못했냐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클롭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9명에서만 경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끝까지 일단 지켜봤어야 됐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클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리버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는 바르자의 피케가 부상당한 거 봤잖아 오늘은 국대 경기 세 경기 모두 뛰고 온 사카가 아스나리에서 부상당했어 내가 봤을 땐 무릎 부상갔대 얘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야 너네 같은 빅클럽들은 스쿼드가 빨빵하니까 뭐 로테이션 돌릴 수 있잖아 선수들 교체 자유롭게 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클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우리 공격수도 있고 유스들도 뭐 여러 있지만 한번 생각해봐 어느 팀이나 10번 11번 포지션의 선수들은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네 생각보다 라고 말이죠 다들 여유 부릴 수 없는 거는 알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까지 뛰어야 되는데 리그 일정 좀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라는 클롭의 주장은 솔직히 그렇게 틀려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모든 빅클럽들이 진통을 굉장히 크게 겪고 있으니까 말이죠 모두가 다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럼 클롭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번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그 반대쪽 방송국 놈들 클롭이 얘기하는 책상에 앉아서 펜떼 울리는 놈들 이놈들의 입장도 한번 봐야 좋지 않겠어요? 자 기존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을 스카이스포츠가 갖고 있었어요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어느 날 BT스포츠가 끼어들어서 이 중계권을 양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경기마다 입찰 전쟁이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BT스포츠는 주말 경기를 딱 한 경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 한 경기가 토요일 12시 30분 즉 점심시간 그 한 경기뿐인 거예요 평일 중계는 스카이스포츠에게 밀려서 2순위로 밀려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BT스포츠 입장에서는 토요일 한 경기밖에 없는데 그 한 경기가 리버풀 경기야 그럼 이거는 일단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했죠 어느 방송국 놈들이나 그렇겠지만은 리버풀 같은 빅클럽의 경기를 포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시간대를 뒤로 미루면 스카이스포츠와 방송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계약 위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스포츠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스포츠가 이거를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죠 왜냐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내 나와바리에 얘가 들어와서 지금 회방을 나서 프리미어리고 중계권류가 지금 엄청 비싸졌는데 내가 얘를 뭐하러 도와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박그레 싸움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클럽은 이 두 방송사끼리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리버풀 측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은 반대로 BT스포츠 입장에서도 이해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계권을 따오는 데 있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려 8억 8천 5백만 파운드예요 8억 8천 5백만 파운드라고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가시죠 하나로 따지면은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1억 3천만 원 아니고 1조 3천억 이게 어지간히 비싸야 까도 까는데 이거는 뭐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비판을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현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럽보다는 BT스포츠를 좀 더 옹호하는 방향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지간히 비싸야 말이지 물론 이 문제 자체도 BT스포츠가 끼어들면서 생겨난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말이죠 조만간에는 또 이제 아마존 들어오고 유튜브도 들어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더욱더 인상된 금액으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또 중계를 해주고 있는 스포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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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거는 또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지만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올해까지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다다음 시즌 인상되는 다다음 시즌 정도 되면은 지금 이 회원료와 지금 이 시청자 수 갖고 유지가 될까 솔직히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회원료가 올라가거나 방송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회원료를 만약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올려버린다 하면은 팬들의 반감이 또 장난 아니겠죠 그렇다고 또 이걸 적자를 또 안고 가자니 사실은 거기도 또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가당키나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면서 봐주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3000% 왜 빠진 거예요? 하... 아무튼 어디까지 했냐 아무튼 클럽에 이러한 비판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주 전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솔샤르도 얘기했고 무리뉴도 얘기했고 팹도 잠깐이나마 짤막하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명씩 이야기할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무리뉴가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이 또 쟤 또 저기 하는 거 봐 또 또 벌써 밑밥 까냐 그러고 클럽에 얘기하면은 아이 쟤 또 또 입타는 거 봐 쟤 저 숙저본 거 알았어 알았어요 솔샤르 얘기하면 너 성적이나 내 팹은 얘기 아유 넌 꼴이다 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재미로 또 팬질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팬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감독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팬들의 생각도 비슷하게 변해가는 거죠 팬들의 생각이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BT 스포츠를 옹호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외신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댓글 같은 것도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전에는 그냥 거의 뭐 9대1? 10대0? 뭐 이 정도로 이제 이거에 대해 불평하는 감독들을 비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BT 스포츠나 스카이 스포츠 방송 공놈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생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으니까 이걸 누굴 욕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브 감독들이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불리함에 있어요 이게 뭐가 뭐 어떤 거에 대한 불리함이냐면은 뭐 분데스 리가나 프리메라리가나 뭐 이런 리그들 같은 경우는 윈터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지금 좀 힘들어도 겨울 휴식 기간에 쉬면 되니까 그거 감수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갈 길 가는데 중요한 프리미어리그는 그 기간에 박싱데일하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더 일정이 빡빡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입장에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수들은 계속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정은 끝이 없이 계속 흘려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다른 리그들처럼 교체 카드가 5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변화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하라는 압박밖에 받질 못하니까 감독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리그 테이블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 지금 13위가 말이 되냐고 물론 뭐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만 이게 13위... 근데 이 와중에 에브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리그 우승 3연속은 해줘야 이게 리그 최강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리버풀이 이게 뭐 리그 최강이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너네 리그 최강 소리 듣고 싶으면 3번 연속하고 와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연속 우승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고 그때 메뉴 전력이 어마어마했던 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전력 지금 와도 그거를 장담할 수 있겠냐고 장담할 수 있나? 아무튼 그래도 이 시국을 극복하고 리버풀이 만약에 리그 우승 이번에 또 따내면은 3년 동안에 챔스 우승 한 번에 리그 우승 두 번이니까 이건 좀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리버풀이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면은 깔 게 없는 거 같아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또 시티가 또 2연속 우승할 때 그 저기 도메스틱 아 얘길 왜 하냐 도메스틱 트래블 할 때 또 그때 챔스 우승 한 번 했으면은 아이고 대체 가면 맨시티잖아 근데 또 이게 아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 시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리버풀이 리그 우승하고 어차피 시티는 좀 약간 힘들었고요 내가 볼 때는 벌써 지금 저기 한 거 보면은 리그 우승은 8라운드만에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번 시즌은 그냥 챔스 진출까지만 하고 리버풀이 리그 우승하고 시티가 챔스 우승하는 걸로 해 그리고 둘 다 가장 강력한 팀 해 메뉴 3연속 우승할 때 그거 그때 가장 강력한 팀 하고 여기 두 팀도 가장 강력한 팀 해 그냥 그렇게 그렇게 가자고 자 오늘은 방송국놈 자 오늘은 클럽이 방송국놈들에게 화가 난 이유와 이 방송국놈들조차도 이 화를 가라앉혀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구는 뽕이야! 뽕뽕뽕! 뽕이야! 뽕, 뽕, 뽕 뽕, 뽕, 뽕 다해